네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학생들 의대 입시 중에서 오늘은 가톨릭 관동대 의대에 대해서 서류 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입시 일정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톨릭 관동대 의대 학생들이 상당수 와서 자소서 또 서류 준비 면접까지 해서 면접장까지 보냈습니다. 당일날 면접장 보낼 때까지 정말 긴장되고 어려웠던 정말 긴장되고 도전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2020학년도에 입시 일정을 기준으로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전반적인 내용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 방식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 전용 방식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전용 방식은 일괄 합산 전용 즉 서류 100%로 끝나는 전용 그런 의대들이 있죠. 네 그것이 아니고 2단계 전용입니다. 즉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서류가 70% 그리고 면접이 30%입니다. 이거는 3년 특례 학생들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1유형은 3년 특례고 여러분들은 제2유형 즉 전교육과정 해외 위수 특별 전용입니다. 그래서 의학과에 있어서 선발 인원에 있어서 1단계에서 일정 인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특례는 최종 합격 인원이 2명이고 그 2명의 3에서 5배수니까 6명에서 10명 정도를 1단계로 뽑는데 여러분 전교육과정 해외 위수 즉 12년 특례 학생들은 1단계에서 몇 명을 모집할지 정해놓은 게 없어요. 네 최종 합격 인원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관동대 의대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뽑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원 제한도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수를 의대에서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원만큼만 공부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뽑기 때문에 학력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뽑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의대에 대한 열풍과 또 가톨릭 관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봤었을 때 충분히 12년 특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하간에 1단계에서 걸은다 몇 배수 걸은다 이 기준은 없습니다. 1단계에 일정한 학력 이상이 되면 합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00%를 70%로 줄이고 면접 30%로 진행되는데 면접은 개별 면접과 그리고 집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는 개별 면접 하면서도 프레젠테이션 10분 동안 ppt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교수님들이 q&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발표 및 개별 면접이었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면접은 집단 토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전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형 방식에 있어서는 2단계 전형이다. 즉 1단계에서 몇 배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3년 특례는 3에서 5배수지만 여러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일정 요건 이상은 1단계에서 모집하고 그 학생들에게 통제를 줍니다. 면접 준비해가지고 약 열흘 정도 뒤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70 면접 30%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따라서 1단계 서류가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서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가톨릭 관동대 의대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